너흰 전해봤던 난 이 주변에 요마의 씨인 생물을 처치하고 있었어. 아무래도 내가 너희를 방해한 것 같군 왜? 왜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투지? 여기서 요괴를 폐취하고 있었다며? 뭐가 우릴 방해했다는 거야? 이 마물의 변이도 나로부터 시작된 거거든. 날 더럽힌 업장 때문이지 변이... 업장... 설마? 맞아. 소한테 호범 야차라는 호칭이 있었던 것 같아. 그랬구나. 그냥 꿈에서 깬 것뿐이야 또 다시 까마득한 너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